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영어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Sunday March 31st 2019 2019년 3월 31일 일요일자 New York Times 일매머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Democracy self is on trial in Brexit Britain say 민주주의 자체가 is on trial 하면 시험대에 오른 재판을 받고 있는 In Brexit, Brexit에서 Britain say 영국인들이 말하고 있다 Many Britons expressed despair of the inability of the system to produce a compromise 많은 영국인들이 expressed 표현했다. Despair, 실망감을 over 몸에 관하여 the inability, 무능함 of the system 이 시스템, 민주주의 제도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모호하는 데 무능력함 to produce a compromise 타협, 절충, 절충안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하는 이것에 대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무능함,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함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표출했다. No one feels that the government has represented their interests 아무도 느끼지 않는다. The government, 정부가 has represented Represent은 대변하다, 나타내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No one is satisfied. 아무도 만족하지 않는다. No one is hope. 아무도 희망적이지 않다.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상당한 딜레마를 할까요?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영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민주주의 역사상 이렇게 민주주의가 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글쎄요. 하여튼 아까 기사를 보니까 2차 대신 이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지금 제도권을 잡으려고 정부 내, 그러니까 강요, 내강 내에서도 서로 제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의회 내에서도 야당이 잡으려고, 또 여당이 잡으려고 각 개파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걸 조언하겠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하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일단 반대하고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왔다. 네가 좋은 학교 나왔냐? 내가 좋은 학교 나왔냐?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그 서로 막 그냥 삿대질을 하고 하여튼 난리가 났답니다. 뭐 제가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기사 블랙박스 데이터 is set to suggest same problems down both 보잉 jets 블랙박스 데이터가, 블랙박스 자료가 is set to 이것은 이제 뭐뭐라고들 말한다. people say, they say의 수동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블랙박스 데이터 suggest 암시해 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same problem. 여기서 dash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동일한 문제가 downed. 여기 down은 동사입니다. 추락시키다. 이게 또 다른 데서는 군용기 이런 것은 격추시키다 이런 말 여기서는 격추는 아니고 추락시켰다. 자, both 보잉 jets 두 대의 보잉 제트기를 똑같은 문제로 인해 두 대의 보잉 제트가 추락했다는 말입니다. The crashed to Boeing 737 MAX jets involved issues with the same sensors and automatic system people briefed on the contents of the black box in Ethiopia said 두 대의 보잉 737 MAX jet 기의 추락, crashed. 이것이 involved. 이것은 이제 몸과 관련이 있다는 말, issue. 이런 문제점들과 어떤 어디에 대한 issue. same sensors, 동일한 센서는 감지기, 센서와 또 automatic system, 자동장치, 자동작동장치 이것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두 대가 지금 추락했죠. 5개월 만에 그래서 그 두 대의 항공기가 보니까 추락 경위가 비슷하고 추락 이유가 비슷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블랙박스를 두 대 다 건져서 다 해석을 했는데 물론 100% 그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대체로 이게 동일한 어떤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사도 지금 그 문제점을 이미 인식을 하고 암묵적으로나마 그걸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곧 그 뭡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 항공국의 성인을 받으면 지금 전세계 Grounded 그러니까 이 땅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비행 금지되어 있는 비행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하늘로 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People briefed on the contents of the black box. 블랙박스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여기 브리핑은 과거 문사입니다. 브리핑을 들은 사람들이 said 말했다 이 말 이티오피아에서의 블랙박스의 내용물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The flight data recorders on both planes survived the crashes allowing investigators to begin piecing together what caused the disasters 이 플라이 데이터 리코더 하면은 뭐 이제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말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두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survive 살아남았다. The crash 이런 그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남아있었다는 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allow 이것을 허용했다. 이걸 가능하게 했다. Investigators 조사관들이 투 비긴 시작하는 것을 피스티게더는 자 피스티게 피스가 이제 명사가 되면 조각이죠. 이게 동사가 되면 조각을 맞추다 하는 말입니다. 피스티게더 조각을 맞추다. 결합식이다. 조각 그림을 짜맞추다. 이 직소 퍼즐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막 짜맞추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이 이런 참사 이런 추락사고를 야기했는가 이것을 이제 그 소위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말이죠. 블랙박스들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뭐 앵글로브 어택 센서가 이거는 이제 앵글로브 어택 하면 이것은 이제 상승 각도입니다. 일단 그 항공기가 처음에 유류할 때는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가죠. 그런 것을 어택이라 합니다. 어택 상승 상승 각도 감직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서 올라가야 될 것을 밑으로 아마 이렇게 주둥이 앞대가리를 이렇게 밑으로 꼬나 밖에 둘 다 이렇게 앞대가리 밑으로 확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바로 추락해서 다 죽었죠.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